KF-21 한국형 엔진으로 싹다 교체 미국, 잠깐만 다 국산화하면 어떻게 해? KF-21 엔진 국산화 공식 발표 3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가 25일 방위사업청과 한국형전투기 KF-21 최초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KF-21 총 20대와 후속 군수지원, 기술교범, 교육 등을 포함해 총 1조 9,600억 원 규모다. 80% 개발이 진행된 KF-21은 최초 시험평가를 통해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 및 안정성을 입증하고 이번 최초 양산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KF-21은 2022년 7월 시 제1호기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시험비행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 3월 공중급유 비행의 성공에 원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하고 공대공 미티어 유도발사 성공 및 항공기 고도, 속도, 기동성 등 임무 영역을 확장해 전투기 완성도를 높였다. 최초 시험평가를 통해 지난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으며 올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승인을 받았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장 이후 처음으로 개발되는 전투기로 최신의 항전장비와 첨단 소재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어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현재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주간기업인 KI와 국방부, 합참, 공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요기관과 학계, 중소협력업체 등 산학연이 원팀을 이뤄 성공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에는 약 600여개 국내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T-50 수리온 납품이 진행되면서 국산화율이 점차 향상됐듯이 KF-21 양산으로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가 강화되면서 국산화율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 사업은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 F-4,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운용 개념에 부합되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체계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총 개발기간은 10년 6개월로 2026년 체계개발을 완료 예정이며 2026년 말부터 양산기 납품을 시작해 한국공군에 전력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형전투기 사업은 사업 착수 전 여러 차례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치며 어렵게 개발에 착수했으며 개발 과정에서도 수많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며 전투기 개발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평가다. 그런 이유로 이번 계약은 우리 기술로 우리의 영공을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국민적 염원이 현실화되고 한국공군의 핵심 전력이 될 KF-21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한국형전투기 독자개발을 천명한 이래 2015년 체계개발 시작부터 9년 만에 양산이 추진되며 대한민국의 항공전력 강화와 항공기술 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강구영 K 사장은 KF-21 체계개발 사업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군 방사청 개발업체 등 관련 기관들의 탄탄한 협력이 있었기에 양산까지 안정적으로 올 수 있었다며 KF-21은 항공우주산업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일궈낸 역사적 성과다. KF-21은 진정한 자주국방의 상징물로서 대한민국 항공전력 강화와 첨단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KF-21의 양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항공산업의 제2의 성장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KI가 양산 계약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협력업체 부품 공급망 점검 및 생산설비 구축과 치공구 확보 등 세밀한 계획하에 양산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과 사항한 수준의 산업하급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항공산업이 국가준령 미래산업으로 자리잡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당장 최근 8-50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KF-21이 F-50 다목적 전투기를 잇는 K-방산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는 점도 눈길을 끈다. 향후 KN은 KF-21 기반 플랫폼 및 연관 무기체계 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 자체 준비를 보다 가속화하고 나아가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및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등 6세대 전투기로의 확장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남몰래 체온은 상식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를 보낸데 F-16은 어떤 거고 장단점은 뭐야? F-16 전투기는 미국의 제너럴 다이네믹스를 주도로 개발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개발은 1970년대 초에 시작되어 1974년 첫 비행에 성공하였고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및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F-16은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를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미국 공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F-16은 단발 엔진 전투기로 날렵한 디자인과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주익은 델타 형태와 근접한 디자인으로 높은 기동성을 유지하면서도 항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F-16은 플라이 바이어 시스템을 채택한 최초의 전투기 중 하나로 전자 제어를 통해 안정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 2.0 이상이며 최대 항속거리는 4,220km에 달합니다. F-16은 M-9 사이드와인더 M-120 엄은 M 등의 공대공 미사일과 암흠-65 매버릭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탄 레이더 유도 무기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F-16은 최신 레이더 시스템 전자전 장비 항법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전투 상황에서의 생존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높입니다. 특히 최신형인 F-16V 블록 72분의 70 모델은 ABG-83S 레이더 현대화된 조종석 디스플레이 향상된 임무 컴퓨터 및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동성 F-16은 높은 기동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중전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플라이바이어 시스템 덕분에 조종사가 더 쉽게 항공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공대공 공대지 임무 모두 수행 가능합니다. 운영비용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영비용과 높은 신뢰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선호됩니다. 업그레이드 용이성 설계가 유연하여 다양한 현대화 업그레이드가 가능 최신 기술을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단발 엔진 단일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 고장 시 생존 확률이 다발 엔진 항공기에 비해 낮을 수 있습니다. 기체 수명 초기 모델의 경우 기체 노후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비 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 상대적 성능 최신 스텔스 전투기 F-22 F-35 등 에비의 스텔스 성능이나 최첨단 기술에서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F-16은 전 세계적으로 4,600대 이상이 생산되었으며 약 25개국 이상에서 운영 중입니다. 주요 운영국과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약 1,200대 이상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로 공군 및 주방위군에서 운영합니다. 터키 약 240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자국 내 라이선스 생산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약 362대가 운영 중이며 이스라엘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약 180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KF-16이라는 명칭으로 일부는 국내에서 라이선스 생산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약 68대가 운영 중이며 네이토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에서 F-16을 운영 중입니다. 각국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업그레이드와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며 현재도 꾸준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생산 및 배치되고 있습니다. F-16 전투기는 뛰어난 기동성과 다목적성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 비용으로 인해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와 현대화 업그레이드를 통해 여전히 경쟁력 있는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임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